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계속 선택적 침묵에 빠지시면 그 후과로 수반될 걷잡을 수 없는 국민적 분노를 어찌하려고 하시는지요? 지금 나라가 엉망입니다. 집값 폭등, 전셋값 폭등, 세금 폭탄, 일자리 전멸, 경제 폭망, 특권과 반칙에 만연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짜 평화쇼가 들통나면서 북핵 폐기도 이미 불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럴 때 국민 앞에 나와 기자회견이라도 자청하면서 지도자다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대통령께서는 구중궁골에만 계시니 국민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법무장관의 과도한 권력행사로 검찰총장과 볼성사나운 싸움이 1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정작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뒤에 숨어 계시니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쇄하느냐? 며 다그쳐놓으시고는 부하들의 잘못된 정책 집행에 정작 본인은 모르쇠로 일관하시는 것이라면 지도자다운 당당함이 없다는 질책을 받지 않을까요? 온 나라의 집값이라는 집값은 다 들쑤셔놓고서는 양산에 본인 사절을 준비해놓아 집 걱정은 없다고 국민들의 집 고통은 외면해도 된다고 설마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면 집 없는 서민들의 신음에 무엇이라고 속 시원한 답변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는 연일 대통령의 입맛에 따라 그때그때 법을 바꾸고 원칙을 뒤집는 야바위 정치가 횡행하고 있고 정부는 의료진들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 협조로 이루어진 K-방역의 공을 청와대가 차지하면서 자화자찬하더니 역병이 다시 창벌하자 나름의 애국충정으로 광화문 집회를 한 국민에게 살인자라고 부르면서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똥날 때는 앞에 나서 그 공을 차지하고 책임질 일이 있을 때는 부하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뒤로 숨는다면 그건 비겁합니다. 지도자가 아닙니다. 학교의 학급 반장도 그렇게 행동하다가는 바로 탄핵당할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문 대통령이 언론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횟수는 비공식적인 회견 포함에도 9번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물리산성 뒤로 숨지 마십시오. 대통령 주변에 두꺼운 창벽이라도 설치된 듯한 이 비정상을 바로잡아 제발 지도자다운 모습 좀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